자 이번에 글로벌 플랜이 주어 대절이 또 꾸며 주는 거야 자 prioritize 는 동사였고 목적어 동사 나왔으니까 끊어지고 여기가 목적어 자 얘가 주어 또 대절이 꾸며 있는 거에요 자 where inform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은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 아니라 주격보호 그지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어졌고 자 258번 얘가 동사 there is there are 존재 구문이죠 널 여기에서는 널리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야 자 이 대절을 꾸며 들어가는 거에요 자 그러면 대절의 주어는 얘가 되고 얘가 동사 전면구 그래서 요 and 는 보스 하고 같이 나오면서 a and b 둘 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에요 그 다음에 전체 다 2 가 있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 둘 다 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얘가 주어 이번에 그 동사는 진행시제가 되는 거야 얘가 목적어 자 ing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of ing 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그 다음에 이 imperative 는 원래 반드시 해야 하는 이란 형용사 인데 여기 더 짤 붙여서 명사로 바꾼 거거든 명사화 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해 주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 대절이 또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어 대절한 환경을 어 만들어야 하는 그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대절에 하여튼 벨 주는 여기서 동사가 되는 거고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에요 여기에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 돼 and 는 critical thinking 과 independent inquiry 를 연결했다 자 더 understanding 이럴때는 완전 명사가 되어서 이 understanding 은 이해 라고 해석해 주는 거에요 어 그래서 더 앞에 더 짜가 붙어 있지 완전 명사란 뜻입니다 자 얘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전명구 끝났고 얘가 이제 동사 목적어 근데 이 투부 정사가 다시 또 앞에 있는 애플트를 꾸며 주는 거야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 동사 2번 이라 할게요 근데 보니까 end로 해 가지고 동사가 2번이 나오네 여기가 목적어 이건 부사 예요 그냥 어 해야는 노력을 촉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석